김프론 생각합니다. 그녀와의 약속 시간은 7시. 회사에서 약속 장소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5분. 2시. 네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아, 네. 아, 그럼 그것도. 실무관님, 혹시 자료 있으면 그거 하나 남겨주시겠어요? 아, 네, 네. 남겨주겠습니다, 네. 참고인 조사를 1시간 안에 마치고 정시 퇴근만 할 수 있다면. 그녀를 만날 수 있다. 지 청장님의 회의가 계속되는 한 김프로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네? 아이고야, 이거 짭니까? 지가 생각보다 일찍 부착을 해가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앉으십시오. 주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어. 아이고, 나오시면 아이소. 감사합니다.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언제든지 연락 주의사. 네,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성실물관님, 내일 넥타이 색 어때요? 잘 봤죠? 저희만 나가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. 검사님, 검사님.